영화 나란말사미 기획보도 다섯 번째입니다. 575주년 한글날을 맞아 BTN 불교TV가 한글창제 미스테리와 세종대왕 신미대사의 이야기를 다룬 나란말사미를 방영합니다.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한글의 창제와 보급에 공헌한 불교의 모습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맥도날드가 BTS와 함께 협업해 전 세계 매장들에 한글 포장지를 사용하는 BTS 밀 메뉴를 출시하고 직원 유니폼에 한글 자음을 프린트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K-POP을 비롯한 한국의 문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한글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세종대왕이 단독으로 한글을 창제했다는 기록이 등장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왕인 세종대왕이 새로운 문자를 혼자 만드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BTN 불교TV는 오는 575주년 한글날을 맞아 한글 창제 과정을 다룬 영화 나란말사미를 특별 방영합니다. 나란말사미는 송강호, 박해일 등 스타 배우들을 동원해 지난 2019년 화제 속에 개봉했으나 역사 왜곡 논란으로 조기에 막을 내렸습니다. 신미대사가 한글 창제의 주역이었다고 주장하는 영화 내용이 왜곡이라는 겁니다. 영화로 비유하면 운민정음은 세종이 기획하고 세종이 투자하고 세종이 제작하고 세종이 배급에 대한 안배까지 해놓은 그런 작품이라고 그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미스님은 영화로 비유하면 그런 어떤 기획과 제작 과정 속에 동원된 제1스텝 영화 감독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배우 박해일 씨가 분한 신미대사는 영화에서 세종대왕을 돕는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영화 속 신미대사는 산스크리트어, 파스파 문자 등 표음문자의 원리가 대장경 안에 들어있다며 세종대왕의 조력자가 되기로 합니다. 다른 표음문자들을 활용해 우리말의 소리를 기록해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고 반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협력을 그렸습니다. 신민정음의 창제 과정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콜라보, 그 콜라보의 결과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그 공감을 바탕으로 서로를 감싸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그것이 제가 은민정음과 세종과 신미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입니다. btm불교TV는 영화의 방영권을 사들여 이번 한글날 재방영을 시작으로 2년여간 케이블과 iptv, 위성방송을 통해 송출합니다. 한글날 맞이 나란말쌈이 특별 방영은 내일 오전 7시 30분과 저녁 7시, 오는 9일 오전 9시와 저녁 8시 30분 btm불교TV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m뉴스 최준호입니다.